완도군이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발열 체크를 진행합니다. 완도군은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등에서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 출입구 3곳에서 추가 발열 조사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실시간 체온이 높은 피서객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매일 3차례에 걸쳐 소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은 안심예약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일 기준 11,348명이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